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설악산의 권금성과 신흥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케이블카 예약을 해놓고 잠시 신흥사를 둘러보겠습니다. 설악산 자락의 분위기가 초입부터 감동입니다. 여기가 신흥사의 일주문입니다. 여기 통일 대불상이 무척 큽니다. 이제부터 신흥사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케이블카 를 타고 권금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권금성에 올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단풍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